저스틴 트리도 총리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과반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서 조기 총선을 치른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선거의 최종 결과는 우편 투표용지를 모두 확인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수요일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44대 총선에서 하원 338개 의석 중 156개의 의석을 획득했으며 121석을 얻은 보수당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블록회백당이 32석, 신민주당 27석, 녹색당이 2석을 각각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3선에 성공했지만 자유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의회와 마찬가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다른 정당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날 승리 선언 연설을 통해 아직 개표가 남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은 수백만 명의 캐나다 국민들의 진보적인 계획을 선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주요 정책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분열보다는 더 많은 단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자유당을 위해 투표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몇 세대 동안 주택은 한 지역의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택 문제는 지역을 넘어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비난하기 위해 세입자와 미래 주택 구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택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토론토와 벤쿠버 같은 큰 도시들 이야기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전염병처럼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50%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 시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집에 의미의 오피스와 놀이공간이 덧붙여지며 사람들은 더 큰 생활 공간을 선호하게 되어 큰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가 낮아져 모기지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외국인 주택 구입 탓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벤쿠버 주택 시장에서만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자유당 공약입니다. 국가 주택 전략을 2배로 늘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700억 달러 투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새로운 임대 프로그램을 위해 10억 달러의 대출 및 보조금 지원 40세 미만 캐나다인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할 때 최대 4만 달러 면세 혜택 지방자치단체의 새 주택 기금에 40억 달러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민당 공약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최소 50만 가구 건설 외국인이 매입할 때 20% 세금 부과 새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연방 판매세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수당 공약입니다. 향후 3년 동안 100만 가구 건설 캐나다 비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 외국인 투자자 최소 2년 동안 캐나다 주택 구입 금지 연방 소유 부동산의 최소 15%를 주택용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벤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 제너럴 병원 소아과 병동에 외과 의사가 부족해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벤쿠버에 있는 BC 어린이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지난 1일 금요일 BC 어린이 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빅토리아 제너럴 병원에는 2명의 소아과 일반 외과 의사가 있다. 이들 2명 중 한 의사가 갑자기 단기 휴가를 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수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소아 환자들은 벤쿠버에 있는 BC 어린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병의 소아과 일반 외과의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휴가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외과의가 몇 주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 가능한 빨리 외과적 수술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C 어린이 병원은 벤쿠버 아일랜드에 있었던 이번 경우와 같이 BC주 전체 소아과 병동의 백스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매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미리 작성하고 구매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물품 부족 및 배송 지연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 11월과 12월 소비자들의 수요는 작년에 비해 7에서 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올해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 리치몬드, 벤쿠버 카브들스 장난감 가게 주인은 우리 가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공급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하다. 11월 중순이나 말에 아이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귀찮아 퍼즐, 게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찾지 못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적 소매점들은 계속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 코로나 유행이 심각해질 때마다 정부 행정지침에 따라 소매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과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카브들스 장난감 가게는 그동안 재고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했던 품목들을 주문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인상된 장난감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리치몬드는 크리스마스 수요량을 생각하면 미리 주문을 하고 보관해놔야 하지만 그의 가게에는 보관 창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바로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필수 백신 접종 정책을 발표한 이후 거의 2만 4천 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는 직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이 조금 넘는 3%가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3%는 백신 접종 상태를 알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존 토리 시장은 이렇게 많은 시의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그들 자신과 우리 지역사회, 직장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토론토 공중보건에서 개발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9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첫 번째 접종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토론토시 공무원은 10월 30일까지 모든 직원들은 2차 접종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존 토리 시장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방접종의 이점을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의 수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시는 직원들이 이 정책을 계속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미접종자들은 사례별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 20일 바이든 정부는 영국,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내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여행 금지 조치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1월 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를 마치고 접촉자 추적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과 출국 후 3일 이내에 음성 검사를 받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행되어 온 비필수 여행 금지는 중국에서 시작해 영국, 아일랜드, 유럽 신균 지역, 이란,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방문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 국민이 귀국할 때의 규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지 않은 미국 시민은 출발 하루 전과 귀국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떤 코로나19 백신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육지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육지 국경은 10월 21일까지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